아이들이 또 사춘기가 오면서 너무 많이 또 힘겸을 겪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.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운동을 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갔는데 나보러 학교를 오지 말라는 거예요. 왜요? 애들한테 얼굴 색깔이 아빠가 좀 틀리니까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. 올 게 왔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딸을 데리고 방송을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. 방송을. 그 다음에 학교에 와달라고 난리를 난리를. 애들하고 학생 부모님들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 때니까 와달라고 해서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. 왜냐하면 그 학부모님들이 다 잉크 팬. 그렇죠 그렇죠. 그때 만복 씨를 기억하고. 좋아하던 세대니까. 좋아했던 분들이 지금 학부모하고 똑같은 세대이기 때문에. 맞네 그 세대니까 다 할 거 아니야. 따님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잘 극복하고 지금 잘 크고 있나요? 지금 너무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어디 계신가요? 아이고 여러분 박수. 아이씨어.. 아이씨어..